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셈 확률과 통계 1단원 여러가지 순열 스텝 C 연습문제 풀이 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1-21번 집합 A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여기서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A에서 A로 가는 함수죠. A에서 A로 가는 이런 함수고 my, my, 0, 1, 2에서 my, my, 0, 1, 2로 향하는 함수 F라고 했고 가조건을 보니까 X가 0이 아니면 다음 식을 만족을 해야 한대. 이 소리는 0이 아니면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 자 1을 넣어주면 F, my, 1은 마이너스 F, 1하고 같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2를 넣어주면 F, my, 2는 마이너스 F, 2와 같아야 돼. 어쨌든 이건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얘가 지금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에서는 X가 0이 아니면 Fx랑 F0은 같으면 안된대. 다시 말하면 F0하고 함수값이 같은 I는 없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0이 마이너스 2로 갔어.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딜 향해 가면 안 돼? 마이너스 2를 향해서는 가면 안 된다 이 뜻이 되겠어. 그쵸? 아무도 F0을 향해서 가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F0을 기준으로 잡고 뭔가를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F0이 0인 경우 0인 경우에는 어떤가를 보면 F0이 0으로 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마이너스 2부터 화살표를 보낼 건데 아까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0이 아닌 아이는 F0과 같으면 안 돼. 그럼 0이 아닌 아이들은 0을 향해서 가면 안 돼. 그쵸? 그럼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지? 4개가 되겠죠? 0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것도 0을 제외한 4개가 되는 거지. 자 0이 아니면 F0과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돼. 나머지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1을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아까 뭐라 그랬지? F1은 F1은 마이너스 F1이다. 자 넘어오면 F1하고 F1의 합은 0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로 갔어. 그럼 이 놈은 어디로 가야죠? 얘는 2로 가야 돼. 그러니까 F1을 결정을 해줬으면 F1은 저절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F1이 간 거랑 더했을 때 0이 되는 함수값으로 가야 되니까 1이 갈 수 있는 건 하나야. 마찬가지로 F2와 F2도 그런 관계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F2가 결정이 됐으면 F2는 이 관계식에 맞춰서 가게 돼 있어. 한 가지로. 이렇게 해서 F0이 0인 경우 16가지가 나와. 라고 구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F0이 0이 아닌 데로 갈 수 있잖아. F0이 0이 아닌 곳을 향해서 갔을 때 F0이 0이 아니야. 그러면 0이 갈 수 있는 건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F0. 0이 갈 수 있는 거 4가지. 이것은 F0에 대한 경우의 수예요. 0이 0이 아닌 다른 데로 갔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냐면 일단 0이 간 건 안 되기 때문에 4가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4가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F0이 만약에 마이너스 2로 갔어. 그런 경우 마이너스 2는 2를 향해서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F2가 만약에 2를 향해서 갔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0이 마이너스 2로 갔기 때문에 F2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거 이해 되나요? 그래서 0이 마이너스 2로 간 경우에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게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0이 간 거와 합이 0이 되는 아이를 제외한 다른 아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일이 갈 수 있는 것도 3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다음 조건에 만족하니까 마이너스 2를 보내줬어. 그럼 2는 당연히 한 가지로 결정이 되고 마이너스 1이 결정이 되면 F마일이 결정되면 F1도 한 가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F0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12 곱하기 3이 되니까 얘가 3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F의 개수는 F0이 0인 경우 16가지와 F0이 0이 아닌 경우 36가지 를 더해서 총 몇 가지다? 둘을 더해서 52가지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1-22번 문제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 AI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순서상 A1, A2, A3, A4, A5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는 건 0부터 시작해서 0과 양의 정수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1님부터 A5까지 곱한 값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0인 건 있으면 되나? 안 되죠. 그쵸? 그래서 AI는 0은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AI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은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8이라고 했어요. 그럼 A1부터 이렇게 해서 A5까지 1부터 5까지 넣어서 더한 값이 8이 돼야 돼. 자연수 5개를 더해서 8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8이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4하고 1하고 1하고 1, 1을 더한 경우 있죠. 그쵸? 첫 번째 이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한 개를 얘한테 주면 3, 2, 1, 1, 1인 경우가 있고 그쵸? 얘를 다시 하나 더 줄일게요. 여기 주면 2, 2, 2, 1, 1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여기서 1을 얘한테 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를 얘한테 줘버리면 1, 2, 2, 2, 1이 되니까 2, 3개, 1, 2개인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합이 8이 되게 5개의 자연수를 더하는 방법은 근데 이때 우리가 뭘 해줘야 되지? a1, a2, a3, a4, a5라고 해서 순서상을 잡는 거기 때문에 4, 1, 1, 1 얘를 4, 1, 1, 1, 1을 어떻게? 여기다가 나열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결국 이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방법으로 풀어주면 5팩토리얼 나누기 몇 팩? 같은 것이 4개가 있으니까 4팩토리얼 그래서 여기서 5가지가 나오고 여기는 5팩토리얼 나누기 1, 1, 1 같은 것이 3개가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줘. 그러면 5랑 4만 남으니까 여기서 20 이 부분은 5팩 나누기 같은 것이 3개, 2개 있으니까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주면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5, 4만 남아서 20인데 2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1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5하고 20하고 10을 더해준 35가지가 되겠어요. 다음 1-2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5개의 지점 PQR, ST 중에서 어느 한 점도 지나지 않고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여기서만 가거나 이쪽에서만 가거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때 우리는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기서만 움직이는 경우 왜냐하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잖아 지금 이쪽에서 일로 넘어오려면 어디든 지금 이 점을 어디든 거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기준을 잡아서 어떤 점을 지나는 경우 이 점을 지나가는 경우 특정 점을 지나가는 경우들을 다 따로 세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 기준이 되는 점 있죠. 그 점을 찍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 쌤이 계속 수업을 해봐도 점을 찍어 점을 찍어서 뭐 특정한 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하면 점을 잘못 찍어서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쌤은 그냥 원초적인 방법으로 풀이를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P, Q, R, S, T는 지나면 안 돼. 그럼 여기는 길이 다 몇 개야? 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교차로에는 길이 없는 거야. 지나가면 안 되니까 얘는 0이 되겠고 우리는 A에서 B까지 가는 건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위로 움직이게 되죠. 그쵸? 최단거리니까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오른쪽 라인의 경계에다가 다 1을 써주고 위쪽 라인에다가 경계의 1을 전부 다 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P까지 오는 길의 수 0개야. 자, 요점까지 오는 길의 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그쵸? 여기서 0개, 여기서 1개니까 1 여기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니까 2 쭉 더해주면 되죠. 3, 1 더해서 4 여기는 5 그럼 요쪽은 2가 되고 여기가 5 9 14 자, 요기는 이렇게 둘의 합쳐진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5 여기가 14 28 요쪽으로 14 여기가 42 0하고 42가 더해지니까 42 요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사실은 따로 세서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 정확히 대칭 구조야. 맞죠? 그럼 여기까지 42개였으면 요까지도 몇 개였겠어? 42개 세주면 42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요 길과 요 길이 합쳐지면 얼마가 나오지? B까지 오는 길의 수 84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자, 지나면 안 되는 길 지나면 안 되는 포인트는 0을 쓴 다음에 요렇게 해서 풀어주면 점을 찍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시간도 조금 더 덜 걸리고 정확하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쌤은 요렇게 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다음 1-24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들의 집합 S는 자, 집합 S는 X, Y라는 점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X랑 Y는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랑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S다. 집합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S에 속하는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는 다음 규칙을 만족시킨다. 자, 점 P에서 한 번의 점프로 Q로 이동할 때 P, Q의 길이는 1 또는 로트 2이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점 A에서 B까지 이제 4번 점프해서 이동을 할 건데 1 또는 2라는 소리는 자, 길이가 1이라는 건 요렇게 요렇게 이동을 하던지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생각을 하면 요렇게 이동을 하던지 아니면 대각선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죠. 그래서 요 대각선으로 이동하던지 그쵸? 뭐 이런 뜻을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1도는 루트 2이다. 라고 했고 마 2,0에서 2,0까지 4번만 점프 그러니까 4번 이동해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보면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경우는 요렇게 가로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거치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대각선 위로 대각선, 아래로 대각선 위로 대각선, 아래로 대각선 이런 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또는 뭐 위로 대각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로, 가로, 다시 아래로 대각선 얘를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요렇게 가로로 한 칸 움직이는 길 가로로 한 칸 움직이는 경로를 우리 A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 대각선 오른쪽 윗방향의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를 B라는 경로라고 보고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경로를 경로 C라고 생각을 하면 자, 어떤 경로가 있냐면 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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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렇게 A 경로를 4번 이용해서 2, 0까지 오는 방법이 있고 이건 어떤 경우죠? 요렇게 오른쪽 위로 대각선 2번 아래로 대각선 2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B 2번, C 2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도 갈 수 있냐면 B 2번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대각선 2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2번을 이용을 해서 여기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냐면 아까 위로 대각선 1번, 아래로 대각선 1번 요렇게 가로로, 가로로 요렇게 가는 경로도 있어. 이 소리는 A 2번, B 1번, C 1번을 이용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요렇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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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나열하는 경우 이거 한 가지죠. 그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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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렇게 그 다음 B, B, C, C를 나열하는 경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돼? 4팩 나누기 2팩 2팩 요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A, A, B, C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요렇게 해서 1하고 24 나누기 4니까 6하고 얘는 24 나누기니까 12를 더해줘서 1 플러스 6 플러스 12 총 19가지 경로가 있다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자 1-24번 같은 문제들이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우리가 요렇게 경로를 각각 문자로 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방법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뤄봐야 합니다. 그래서 쌤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이죠? 자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하면 A,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에는 뭐 A, A, B, C도 있고 A, B, A, C 뭐 이런 것도 있고 총 12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A, A, B, C가 뜻하는 건 뭐야? A, A 가로, 가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요렇게 도달하는 방법이고 A, B, A, C면 가로로, 위로 그 다음 A니까 가로로 그 다음 C는 아래 대각수 요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있다. 자 그래서 A,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우리가 찾는 4번을 이동해서 Y, 0에서 2, 0까지 가는 방법의 수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쵸? 요런 식으로 경로를 찾아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방법 완전히 익혀주셔야겠어요. 그 다음 C는 아래 대각수 그 다음 C는 아래 대각수 그 다음 C는 아래 대각수